도구를 이용해서 크로즈 하는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아 도구를 이용해서 크로즈? 그것도 잠깐 좀 팁을 좀 주세요. 어떤? 말만 나오면 팁을 다 달라고 그러는데. 영업이 힘드시다고요? 영업의 신을 믿으십시오. 최고의 고수들만 모시는 영업의 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캐내는 역할. 그렇지. 만약에 크로즈를 하게 되면 제가 사인을 할 때 볼펜 기법을 쓰는 건데 볼펜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볼 수 있을까요? 볼펜 지갑이 종류가 다르네요? 네. 이거는 듀폰 국사에서 나온 거고요. 얼마 정도죠? 아니요. 보시기만 하죠. 가격까지 같이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포스미스. 엄청 예쁘다. 무지개 색깔. 이거는 저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이거는 몽글랑인데. 몽글랑에서 한적판으로. 이런 거 천만인데요? 이거는 좀 비싸겠다. 이게 무슨 자. 이거 한 100만 원 하죠. 100만 원은 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묵직하고. 무슨 그 첫 받는 느낌은 중국 황제가 써야 될 것 같은. 황제가 문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편이네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사실 이제 크로즈를 하시면서 볼펜을 앞에다 일부러 내놔요. 이거 이만한 또 두 세트가 더 있거든요. 아. 나의 볼펜 세트를 이렇게 해놔요. 네. 이렇게 열어놓고 탁 탁 탁 탁. 그런데 그분이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은 걸 탁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마디씩 하는구나. 바른 얘기 들어가죠. 역시 이걸 고르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100만 원 이상 계약하시는 분들만 쓰신 거예요. 이거 지금 오른쪽에 끝에 있는. 뭐. 이거 볼펜 쓰면. 100만 원 이 새끼야. 사장님 고거는 70만 원. 50만 원 못 쓰시는 거네. 이쪽은 이제 50만 원 이상 금만 쓰시는 거고. 한 번 이렇게 사인 한 번 하려는데 100만 원을 내야 돼. 와. 대박이다. 그래서 30만 원은 이제 그래도 50만 원 여기서부터 대우가 또 뭔가 다릅니다. 아. 혜택이 아니라 서비스가. 호텔 회원코어 카드처럼 그렇죠. 서비스나 1년에 3번 이상 방문을 제가 드릴 거고. 아. 그 다음에 정기적인 뭐 이런 것들 갈 거고. 그 다음에 가족 갈 때 생일 축하 뭐 케이크 갈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이런 죄송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다 섬겨야 되겠지만. 아. 맞아요. 다 섬겨야 되겠지만 격에 따라 다르게 해 줘야지. 네. 그래서. 아. 이왕이면 이렇게 한 번. 여기 50자리 여기 또 있습니다. 아. 그래. 한 번 믿어보지. 조금 더. 네. 아. 아. 사이즈를 높이는 것도 기술적인 도구들을 이용해서. 네. 도구네요. 진짜. 아. 도구를. 아. 역시. 신입들은 좀 100 몇 만 원짜리 못 사겠다. 아. 근데 이게. 이게 효과가 있을 거에요. 사업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왜냐면. 그만큼 투자를 한 만큼 얻는 것이 많은 것이 저희 사업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 영업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적인 마인드를 해야 돼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오세요. 각종 할인 혜택과 다양한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김효석의 설득연구소로 여기 댓글란에 주소 남겨놨습니다.